예, 오늘가 돈우회관에 와갖고 고기, 막차, 목살, 삼겹살 이거 뭐지? 갈매기살 같다 이거. 갈매기살 까지 잘 꼬서 먹겠습니다. 바로 고기, 멍장은 전장 로루, 너롯 Thai 좋아하는데 지금 비밀cknow시 specimen 한 번 뒤집어서요. 만ouring 간자 이제 쪼끔 더 육류 먹을게요 한 점 얻어갖고 샌드위치 양파절임에다가 샌드위치에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막창도 잘 익어가고 당목살이에요 당목살도 맛있고요 연합 삼겹살이랑 목살은 지금 다 먹어왔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목살하고 막차 살짝 뜯고 있어요 잘 익으십니다 이렇게 잘 먹었어요 막창 있는거 하나 이렇게 찍어서 소시 통닭 여기 쪽이 되게 맛있습니다 얘는 닭거니 닭똥집이라고요 닭똥집 닭똥집 통닭 통닭 음 음 네 식감이 더 좋아요 예 두시간 동안 무한리필집이라 막창이랑 여기는 닭 그니살하고 당목살 다시 리필했어요 잘 익으십니다 잘 익으십니다 잘 먹으십니다 지금 두 번째 잘 익으십시오 예 막창도 잘 익고 예 당목살 닭거니 똥집 또 잘 익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거 다 먹고 후식으로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라면도 요거도 무한리필입니다 맛있게 라면을 잘 끓여서 요거 밥도 있어요 밥에다가 퐁당 밥에다가 퐁당해서 한번 먹어도 됩니다 맛있겠죠 고기 다 이걸 이제 빼고 나머지 고기 갖고 한 점 더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